다음은 콘텐츠 관련 기업들 상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엔터주가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후 계속 수혜주로 포지셔닝이 됐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음반이 잘 팔리면서인데요 음반 같은 경우 올해 2분기 아직 6월 숫자가 확정치는 안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전망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연간으로 56% 성장했거든요 작년 연간만 봤을 때도 코로나로 인해서 음반이 이렇게까지 잘 팔렸구나 4,600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연간 그런데 2분기 한 분기에만 지금 1,770만 장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년 동기 대비 83% 성장이에요 작년도에 그 높아진 베이스에서도 또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투자자분들이 역시 엔터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컨택트주들 대표적인 컨택트주들의 수요가 눈에 띄게 회복되는 모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엔터주로의 쏠림 현상이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엔터주 중에서도 지금 하이브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하고 잘나간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하이브가 이렇게 고공 성장하는 배경을 한번 지펴보시죠 일단은 가장 크게 봤을 때는 플랫폼 종목 플랫폼 주로 리포지셔닝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플랫폼 성격을 인정받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만 하더라도 하이브라는 회사에 그때는 빅히트였죠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고 이게 매출이 얼마 얼마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한 거래중개 플랫폼 정도의 성격으로 봤었는데 연초에 이제 브이라이브랑 합병을 하면서 통합 위버스들이 태동을 하면서 이제는 성격이 완전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브이라이브가 라이브 컨텐츠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또 훨씬 많은 글로벌 수준의 트래픽이 확보가 됐고요 연간 3,500만 명이 매월 들락날락하는 앱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타카 홀딩스라는 미국의 에이전시를 인수하면서 하반기에는 국내 케이팝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들까지도 이 위버스 플랫폼으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주로는 투자자들이 PER 30배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실 상장 초기에 주가가 그렇게 빠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와의 JV 그 다음에 이타카 홀딩스 인수 이 두 가지 건을 통해서 아 이제는 플랫폼 성격이구나 아 이제는 PER 50배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네이버 카카오와 유사한 수준까지 줘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으면서 튀었군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탈바꿈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에 올렸을 때 트래픽을 일으킬 수 있는 아티스트 즉 방탄소년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결국은 본업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 플랫폼으로 쉽게 넘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SM, JYP 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전통 강호들 상당히 하위에 조금 밀렸듯한 느낌도 들었는데 이쪽의 실적하고 향후 또 주가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존 3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올해 내년 정도를 작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JYP는 다소 이제 옆으로 좀 횡보를 할 것 같고요 좀 긴 시계열에서 한 2, 3년 정도라고 본다면 JYP는 일단 올해는 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에 YG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트레저 효과로 이익이 한 3배 이상 뛰고요 작년에 워낙 못 벌었었죠 이익이 한 3배 정도 올라오고 SM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이익이 대여섯 배 정도 올라오는 이유가 DIU 버블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 이쪽이 인정을 받고 또 NCT가 글로벌 수준으로 완전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잖아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거치면서 사실 포스트 BTS에 가장 가까워진 아티스트를 NCT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M과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의 증가폭, 모멘텀 측면에서 모두 좋고 JYP는 다만 이제 트와이스가 조금 숫자들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을 비교적 신예인 스트레이 키즈랑 잇지가 빨리 숫자를 메이크업 해주면서 성장합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이 보여줘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스트레이 키즈랑 잇지의 컴백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쪽에 두 종목을 상대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만약에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확장성이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더 확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이제 하이브 즉 이제 위버스 플랫폼의 확장 방향성은 현재는 이제 컨텐츠 쪽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방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앨범 구매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작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나 이런 쪽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버스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과제는 그 두 가지라고 보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케이팝 콘텐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음악 활동과 관련된 콘텐츠들만 거의 줄을 이루는데 이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콘텐츠로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트래픽을 더 흡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케이팝 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그래서 일반 콘텐츠까지도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어떤 추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러니까 디지털 콘서트나 그다음에 콘텐츠 구매나 이런 것들은 100% 다 위버스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앨범은 지금 그 분담률이 계산해보면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오프라인 유통망이 다 없어지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 베네핏을 줌으로써 앨범 구매 시 좀 더 번들링을 해서 팬클럽 이용권과 같이 판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앨범 구매 쪽 음반 음원 구매 쪽까지도 일정 부분 좀 가져오게 된다면 결국은 그게 음원 플랫폼 성격도 가지면서 앨범 구매도 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콘텐츠 다큐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예능이 됐든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콘서트에 대한 예매, 굿즈의 구매, 배송 받는 부분들, 팬클럽 가입 뭐 이런 그리고 나아가서는 프라이빗 메시징 요새 뭐 DO 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사실 올인원 플랫폼으로 가는 팬덤 경제의 모든 것을 위버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과정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스텝을 밟아야 되죠 그런데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나 또 SM, JIP의 버블 같은 이런 플랫폼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사실 코로나 덕이 좀 역설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오프라인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 이익을 공연기획사라든지 다른 쪽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시즌에 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플랫폼의 성장, 플랫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성장, 덩치는 커졌는데 성장성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온라인 콘서트가 코로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때문에 갑자기 생겨난 시장이지만 오프라인 공연이 완벽하게 정상화가 되더라도 온라인 공연은 그 자체로 일정 부분의 크기,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존속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온라인 공연이 음영 지역 커버가 가능해요 방탄소년단이 영원히 가지 않을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연하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2020년도에 투어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아도 거의 없었어요 200만 모객 중에 70%가 구미 지역, 유럽과 미국 지역이었고요 한 20% 정도가 거의 일본, 돔투어 위주였고요 10%가 자국인 한국, 동남아가 아예 세트리스트에 없었어요 중국은 지금 막혀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 외에는 다 미국, 유럽에만 공연을 가는 게 방탄소년단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또는 오프라인 콘서트의 실황 중계를 유료로 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콘서트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속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또 단가 측면에서 오프라인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라면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또 2인까지는 계정 공유도 되고 하기 때문에 3만 원에서 한 5, 6만 원 사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1인당 객단가로 본다면 그래서 오프라인 공연 대비 절반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시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음반 판매 1위가 위버스고 2위가 SM, 3위 유니버스 이게 실제로 음반 판매 수익이란 말인가요? 4,600만 장 제가 팔았다는 게 CD가 4,600만 장 팔린 겁니다 집에 CD 플레이어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CD 안에 사진첩이랑 우리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나 이런 두툼한 책 같은 거 사진 책자 같은 거를 같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앨범 자체가 굿즈화 돼버렸어요 굿즈 개념으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네요 그냥 굿즈 개념으로 그 CD 자체는 어디 틀 데도 없는데 그 사진 책자랑 그런 케이스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팬사인회 지금은 이제 거의 못하지만 예를 들어 온라인 팬사인회 초청권 이런 거를 앨범 안에 랜덤으로 넣어둡니다 10장 정도 사야 한두 개 나오게끔 그래서 앨범을 한 2만 원 돈인 앨범을 이렇게 5장 10장씩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이런 엔터주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배경이 플랫폼화된다는 그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아까 말하자면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까지 한 세 개가 있는데 그들끼리 이렇게 시장을 분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또 시장화되면 독점하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현재 3대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향후 그림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일단은 위버스랑 유니버스가 종합 플랫폼 즉 동일하게 딱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들이고요 D.O.U 버블은 철저하게 메시징 플랫폼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D.O.U 버블이 경쟁 강도가 훨씬 약하고요 위버스, 유니버스 진영에 있는 아티스트들 가운데 D.O.U 버블을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FNC 엔터의 FT 아일랜드 같은 팀은 지금 위버스에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별도로 또 D.O.U 버블에도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D.O.U 버블이 어떻게 보면 니치 세그멘트를 잘 공략한 케이스고요 유니버스는 종합 플랫폼인 위버스를 표방하면서 나온 후발주자인데 우리도 CJ 계열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카카오 계열의 아티스트들 그리고 군소 독립 기획사들의 아티스트들을 규합해서 너희들과 맞서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둘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스냅샷만 딱 찍어보면 유니버스가 위버스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아직은 작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도 당분간은 그런 기조로 간다고 봐도 됩니까? 근데 카카오가 여기서 그래서 사실 카카오 SM 엔터 인수가 여러 방면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SM 가면은 양강구도로 가는 거죠 인수해서 유니버스에 다 올려버리고 어차피 D.O.U 버블은 그냥 메시징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월 4,500원 정도 과금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랑 메시징 하고 싶다 하면 되는 거고요 유니버스는 그냥 종합 플랫폼이에요 만약에 SM 인수를 가정해서 올라갔다고 가정해보면 NCT 디지털 콘서트 유니버스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티켓팅하고 굿즈 거기서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NC 소프트와 카카오 간의 JV 형태 네이버 하이브 진영에 맞설려면 우리도 힘을 합쳐야 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콘텐츠의 또 다른 축인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엔터주에 비해서 좀 부진한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좀 먼저 달려간 측면도 있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캡티브 플랫폼을 갖춘 큰 종목들 예를 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상승폭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또 작은 종목들 에이스토리나 뉴 같은 경우 보시면 바닥에서 갑자기 3, 4배가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상당 부분에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렇게 론칭을 하게 될 때 또 그 모멘텀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들 중간에 간다고 봐야 됩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대형 제작사들하고 중소형 제작사들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JTBC 산하의 J콘텐트리나 TVN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캡티브 채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내가 PER 30배 사서 45배 팔아야겠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해에는 4개 공급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하나밖에 공급 못하고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공급할 데가 없거든요 캡티브 제작사가 일단 캡티브 채널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지상파 3사가 전체 드라마 시장의 90%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가 해외 수출이 많이 안 됐었던 상황에서 돈이 안 되다 보니 다 외주를 줬어요 그때 팬엔터테인먼트나 에이스토리나 뉴는 한참 뒤에 나왔지만 그런 군소 제작사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유지 존속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지상파 3사의 드라마 시장 내에서의 영향력이 지금 한 28% 정도 되나요 90에서 30 몇 프로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외주 물량을 받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TV에는 TV에 물량 다 스튜디오 드래곤 시키잖아요 JTBC도 우리 자회사 J콘텐츠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물량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소형 제작사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군소 드라마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약간 조금 희망적인 거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OTT들 강자들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형은 당연하고 중소형 이런 드라마 제작사들도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뉴 같은 회사가 넷플릭스 공급 이력이나 또 디즈니 플러스하고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유지 존속 내지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 이력이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충분히 넷플릭스의 공급 이력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OTT 쪽 지금 보시면 티빙도 오리지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웨이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채널들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중소형사라면 좀 괜찮죠 대표적으로 뉴 같은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방금 공급 이력이라고 하신 게 공급처 다변화의 그런 뜻입니까 넷플릭스 향으로 드라마를 팔아본 적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림길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작들이 좀 나오면서 그나마 주가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프로듀스 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나오면서 조금 부진했다가 탈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반기 게임주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업황이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는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게임 소비가 증가했었던 즉 역기적 하이베이스 효과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구조적으로 수요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규제 환경들이 다시 좀 강화되는 그림인 것 같아서 일단 가장 큰 이유가 아이템 확률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NC소프트 주가가 또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 정도를 제외하면 다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이라는 그 전체 업황 자체가 피크를 살짝 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산업 자체의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게임주를 물어보실 때 드리는 말씀이 게임주의 정답은 게임 밖에 있다 게임 외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회사를 눈여겨보셔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모바일 게임주밖에 없거든요 만약 콘솔 게임사가 있다면 콘솔 소프트웨어를 의미 있게 하는 게임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다를 것이다 그게 지금 펄어비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외적인 것들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가령 지금 주가 많이 눌려있지만 포텐셜로 봤을 때는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중소형주 중에 괜찮아 보이고요 NC 같은 경우도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2도 3분기로 밀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저는 NC 소프트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 위한 조건은 유니버스를 가지고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요한 파트너사들과의 어떤 합작법인 딜이 나온다거나 그럴 경우에 오히려 리에이팅을 통한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사의 정답은 게임 밖에 있고 그 외적인 요소로 본다면 사실 철저하게 개별 주들에 대한 짧은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유게임즈 상장 얘기됐을 때 잠깐 올랐다가 또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 지금 게임 외적으로 미디어 쪽 기업들을 계속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분명히 이제 어떤 반등의 기회를 모색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게임주들은 좀 롱텀한 투자하고는 지금 색깔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게임도 결국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데 막혀 있지 않습니까 판호 같은 경우도 가끔씩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주는데 네 지금은 두 건 정도가 있었죠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텐센트가 비슷한 배틀그라운드 비슷한 게임을 수치해서 거기서 로열티를 수치하는 구조이고요 실제로 그게 계약이 체결돼서 로열티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크래프톤이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이제 강하게 존재하는 게임사가 크래프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호 관련해서는 사실 이 두 건 서머너즈워랑 펄어비스 검은사막 이 두 건만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서머너즈워 나오고 나서 지금 검은사막을 받기까지가 또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중국 쪽에 대한 노출도를 다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낮은 주가에서 사야 돼요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냥 개별적인 판호 획득이라고 봐야 되고 그 개별주의 국한에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 큰 그림에서 사실 모바일 게임 자체가 만약에 중국 판호가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모바일 게임 자체가 이제는 피크아웃을 해서 내려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판호가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게임주의 답은 게임 밖에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모바일 게임이 피크아웃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국내 시장으로 보면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이 아직도 많이 확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 시장도 아까 있습니다만 다른 구미 시장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모바일 게임이 확장되면 국내 게임사들에게는 또 좀 좋은 신호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지금 모바일 게임들 국내 게임사들이 대부분 집중하고 있는 게 MMORPG 장르인데요 이 MMORPG 장르 자체가 한국과 중국, 대만, 동남아 이쪽을 제외하고는 많이들 크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시장, 미국이 중국과 동등한 게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커지지는 않고 분명히 콘솔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큰 규모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 시장이 어떤 속도를,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 사실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10%도 안 됩니다 한 7, 8%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최근 3년, 4년 정도의 성장률을 그려보면 7, 8% 정도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의 비중도 지금 50%거든요 거의 정점에 도달을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같은 데서는 또 MMORPG보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중국의 게임 유저들은 이기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내지는 아시아에서는 약간 일본 같은 경우는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 차이가 제일 커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에 탑재를 하면 쇼핑이나 금융이나 모든 게 확장돼 가고 있는데 게임도 모바일 게임이 더 빨리 크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글로벌 인구의 게이밍 인구가 한 60% 정도 수준인데요 전 세계 인구 대비 60%니까 한 40억 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몇 년째 늘지 않고 있어요 할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완전 어린아이나 아주 노인분들을 빼고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게임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늘 것 같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이 모바일 게임이 잘 되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지하철을 안 타잖아요 출근할 때 운전을 해서 멀리 가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게임을 하면 아주 위험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한 다음에 집에서 어디 정지된 곳에서 콘솔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또 모바일 게임이 늘어나면 확실히 안에서 또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글로벌 판세로 봤을 때 게임 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매출 규모로만 본다면 10위권 안에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좀 밑쪽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매출 규모로도 탑10을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3N이라고 하는 넥슨이나 NC 정도가 3조 가까이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넷마블도 매출은 한 3조 원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이 한 80조, 90조 규모예요 90조 90조라고 본다면 3조면 3% 정도 되겠네요 가장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 국내 게임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엔터, 드라마, 게임주 같은 이런 쪽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수승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런 점을 좀 유념하라 팁을 준다면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큰 그림이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 수혜로 포지셔닝이 됐는데 여기 밸류에이션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밸류에이션도 올라왔고 이 상태에서 오프라인 공연까지 열리면 기본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라는 점이 엔터, 게임, 드라마로 본다면 엔터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이 안에서 그냥 웬만한 종목을 골라도 다른 두 섹터에서 종목 피킹을 굉장히 잘한 것보다도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큰 그림을 일단은 먼저 봐주시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철저하게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움직입니다 라인업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엔터주도 탑픽이 지금 YG거든요 왜 YG냐 7월이나 8월 중에 블랙핑크 리사 씨의 솔로 데뷔 그리고 완전체의 컴백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컴백 날짜 아직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컴백을 할 거다 정도로 예상을 하는 부분인데 컴백이 날짜가 확정이 되거나 컴백 앨범이 나오면 사실은 그 직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사둬야 되는 그런 라인업에 따라서 실제로 8월에 블랙핑크 앨범이 나왔는데 일본 데뷔 정규 1집이 나오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미 주가는 떠 있는 거죠 드라마도 그렇고 사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도를 본다면 라인업으로 인해서 확 올렸다가 새로운 뉴스, 뉴스가 나온 팔잖아요 그게 제일 심한 게 게임이고요 셀 온 뉴스가 제일 심한 게 게임이고요 정말로 방망이 짧게 잡고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트레이딩의 고수가 아니라면 일단은 게임주를 제일 멀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셀 온 뉴스가 가장 좀 덜한 게 엔터입니다 그래서 엔터, 드라마, 게임 이 순서대로 고수의 영역 굳이 따지자면 조금 매매가 나는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 쪽으로 아, 아니다 나는 굉장히 잘 피해 다닐 수 있다 적극적인 수익률을 추가하겠다 그러면 게임 쪽으로 드라마는 두 가지 성격을 굴러다가 맞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하게 견뎌지셨네요 엔터주, 드라마주, 그리고 게임주 보면 큰 그림을 보고 흐름을 보고 일단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모멘텀이라는 게 또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분야를 굉장히 심도 있게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김현용 수석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